채필드 유나이티드는 1879년 창단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클럽이다. 원래 이름은 채필드 앤 호브 알비온이었으나 현재는 지역명인 채필드를 팀 명칭 앞에 붙여 쓰고 있다. 홍구장은 영국 웨일스 수완지에 위치한 리버티 스타디온이며 수용인원은 약 3만 명이다. 이 구장은 한때 맨체스토 유나이티드 메뉴의 홍구장이기도 했다.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연구진은 어디인가요?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연구진은 영국 중부지방 중에서도 남동부에 위치한 채필드가 런던과 범잉업 사이에 있으며 인구는 약 80만 명이다. 또한 채필드는 숲구뿐만 아니라 크리켓 등 다른 스페츠로도 유명하다.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마스코트는 무엇인가요?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마스코트는 곧모양의 인형 배어다. 배어는 1908년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몇 차례 디자인이 바뀌었다.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처럼 검은 털금 형태로 정착했다.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역대 최다 득점자는 누구인가요?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역대 최다 득점자는 앤디콜이다. 앤디콜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7시즌 동안 활약하며 총 70골을 넣었다. 참고로 당시 리그 우승은 2회였다. 오늘은 채필드 유나이티드 FC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요.